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10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네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믿음을 믿을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피폐해지거나 메마르거나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 10년 전인가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노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원교회 부목사님들은 둘 중에 하나다 외부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크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대기업 아니면 쉽지는 않잖아요 표면적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확한 건 아닌데 예원교회 부목사님들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보금 못 누리면 골병 들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뭔가 골병 들고 아니면 풍성 보금을 누리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원교회 부목사님들은 보금 못 누리면 골병 들고 죽고 그게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은 하면 할수록 또 예원공대체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한 직장을 평생 다녔는데 골병 들였다 이거 안 맞는 말이거든요 더 풍성해지고 10편, 92편, 12절, 14절을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에요 예원교회의 교육자로 있는 것이 축복이고 풍성해지고 저거 그렇게 안 보이는가요?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보면 이 축복을 빼앗는 도둑이 있어요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있게 하리라 여러분 다락방 찬양 중에 2020년 WIC 주제곡 중에 RUTC 응답이라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에 행복이 도둑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 랩너트니까 그렇겠죠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나 교회에서 사람을 보는 나 행복과 응답과 축복의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이제 그 복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본문 중심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사 중에 보면 내 속에 행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함께하는 나 위드죠 위드 내 속에 응답의 주인이 있습니다 함께할 때 임만을 누리는 나 내 속에 축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원넷을 누리는 것 이제 이 복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예원교회의 공동체 속에 있는 것 제가 예원교회의 부교육자로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이 나를 풍성케 하고 이것이 나를 치유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렵게 보고 힘들고 보이고 그거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분명히 도둑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에비스 2장 2절에 보면 이 불순정당감 때 역사하는 영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 에비스 6장 12절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저 얼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수록 풍성해지지 않나요? 어제 이 메신을 준비하는데 도둑이잖아요? 이게 흑암이거든요 제가 이사를 했는데 여기서 한 김포의 끝자락으로 갔습니다 끝자락으로 갔는데 우리 아들이 다음에 이사할 때는 북한으로 갈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자락이 새벽인데 한 30분 걸려요 지금 새벽 예배에 안 막혔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가 빌라촌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기도 좋아요 전에 김포 보면 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전원교회라고 해가지고 김포에 한 10년 20년 전에 신문이 나오게 됐는데 주말에 이제 교인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텐트 치고 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교회인데 끝자락이라 공기는 참 좋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몸무게 1kg가 빠졌어요 이렇게 걸으니까 공원도 많고 그런데 빌라다 보니까 이사 간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주말에 가끔 오면 이 청년들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어제도 보니까 내가 12시까지 준비하고 잘라내더니 여자애가 술 먹고 전화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서 아 바울이 사동의 13장 16장 19장에 보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우산과 흑암을 꺾았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마산동의 역사는 흑암의 결박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한두 시간 자고 지금 제가 왔습니다 비몽사몽과는 그냥 그래도 얼굴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원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제수록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말 속에는 오늘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양의 우리의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의 울타리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는 먹자가 양 부를 거 아니에요 영수야 미수가 하면서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승룡아 들어와라 성이야 들어오라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리고 문은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울타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자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인생에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편지 말한 것처럼 나는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나는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당연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가 이게 사과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기도할 때 질병은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게 복음편지 내용이거든요 인간은 구원의 문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문인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울타리로 들어간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분명한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의 운명의 문제 너의 원죄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게 2사의 53장 1절 6절에 보니까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곰 10장 45은 대속 그리고 갈라세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신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계의 일을 멸하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양의 문 여러분 여기 지금 들어올 때도 문이 저 한 문 하나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 여기 성전은 아예 건물이니까 딱 정확하게 실었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 양의 우리는 그냥 나북길에 나북길에도 툭 쳐도 나갈 수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또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9장 10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인간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제가 이사 가서 한 세 번 그걸 겪었어요 울먹고 남자 청 거기가 지역이 빌라촌이가 젊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남자애가 우는 거 한 번 새벽에 들었지 여자애들이 더 무섭대요 진짜 보기는 이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술 먹고 소리를 지내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여자애가 전화를 막 소리 지르는데 제가 소리를 주고 싶더라니까요 순간 아 이 불신자 상태가 저렇구나 흑암이 저렇구나 지역의 흑암이 문화가 저렇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소리지 말고 여러분 마스크 써가지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시는지 끝나고 나서 기도하시는지 찬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 때문에 그냥 몇 년 동안 보니까 뭐해요? 복음 전에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드는 거죠 복음 전에야지 흑암이 저렇게 잡혀 있구나 사실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있을 때는 그게 탁 울타리 쳐 있어가지고 안 들리거든요 조용하고 필라니까 소리가 얼마나 들리든지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누릴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왜 풍성해지냐면 왜 풍성해지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면 이 풍성한 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믿지만 그 그리스도를 다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울타리에 보호되듯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얻었고 10절에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돈을 받았어요 우리가 집을 샀어요 그걸 끊다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차가 있으면 차 샀다 끊는 게 아니라 차에 기름을 넣든지 등록을 하든지 그 차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구원받았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체질이 남아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문제와 사건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의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문이신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꼴을 자꾸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어야 풍성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때 우리 영혼은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스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옛 틀을 깨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백프로 하나님의 형상을 알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지만 창세기 3장으로 해서 이 성품이 체질이 마음이 육신이 많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스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전도로 편집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편집 디자인 설계를 할 때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축복이라 여러분 그게 이번 주 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절대 무능, 절대 가난, 절대 질병이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 가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저는 이걸 몰랐어요 3, 40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나이 들수록 은혜 받으라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 본 말씀처럼 그 생명을 얻기고 더 풍성히 얻는 그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르니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느껴봐야 되는데 그런데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대충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 같다 안 믿어져요? 예, 믿어지군요 느끼잖아요 어떨 땐 나 안 계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 하나님 임재라는 것이 내가 이번 주에 3부 4일을 볼 때 처음으로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삶이 풍성해지겠구나 걸 알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이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는 이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도둑이라는 사단 이 멸망의 압이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아예 불신자는 딱 잡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고 정확한 양의 문의신 그리스 언약을 딱 잡게 되어주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큰 거거든요 두 번째가 문제잖아요 꼴을 얼마만큼 먹냐 얼마만큼 더 풍성해지냐가 중요한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이게 공감이 돼요 저를 보세요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24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차 한잔 마셨는데 지역에 어떤 권사님이 참 힘들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딱 세 가지거든요 정말 힘들어 하는 분들은 다 표현할 수 없죠 여기서는 여러분 건강한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 건강한 거고요 지역에 나갈 정도면 건강한 건데 너무 힘들어 하니까 왜냐하면 세 가지만 하면 된다 혼자 개인이 메시지 들으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고 교회 예배 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지역 모임 오면 되고 그다음에 혼자 운동하면 되거든요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매일 뭐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24라는 그 행복 24시라는 누림 24시라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체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체크를 하냐면 마치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한 적도 없고 어떤 분들은 피로 자기 건강 체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두 달에 한 번씩 체크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1년에 몇 번 체크를 하더라도 피만으로 체크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간호사가 한자에게 메일 와서 체크하듯이 저는 요즘 저 자신을 체크하거든요 이사 가는 곳에서 어떨 때 성들 충만한가 나는 운동하는 거 메시지 듣는 거 사회가 하는 거 외에 혼자 있을 때 정확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결론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왜 체크를 하느냐 왜 체크를 하느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사야 40장 29-30절의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고린도 세상의 힘줄을 보니까 나이 들수록 겉사람은 후피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겉사람은 후피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속사람도 후피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롤 모델을 보고 있거든요 누구나 얘기는 안 하는데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롤 모델이 있어요 그게 정원지 목사님이에요 저는 20명이체 보고 있잖아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도 후피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말고 우리 교회 말고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마치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막 하듯이 나이 들수록 영혼, 정신, 마음, 육신 다 치유돼야 돼요 치유되든지 넘어서든지 저는 함께 있는 우리 전사님들 이번 주에 또 메시지가 동력자이기 때문에 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생 사회관 전사님들이 시간이 지나면 수록 풍성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동력자라면서요 자 다 말할 수는 없고 에베스 23.17절을 보면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베스 4.23절 오직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세태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지존자가 영원한 속성을 가진 독립성을 가지고 자조성을 가지고 불별성을 가지고 그 속성이 우리에게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시간이 지나면 수록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자존하시고 독립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이 한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공유하기 때문에 그걸 공유하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수록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회 가면 할수록 예원교회 있으면 있을수록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풍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냥 하늘로 가버려야 돼요 눈뜨면 권사님 늦둥불이 하늘라면 만납시다 이렇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우리의 삶이 더 마음도 삶도 생각도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원의 모든 동력자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단임 목사님과 또 번당 헌당을 위해서 우리 2, 3, 7, 5천 종족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기도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전